보기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한 생활의 정자 보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디저트더군요 부족한 저도 동참하여 사연함이 보다 풍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여의 의의를 두고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디저트는 카페 커피 명가의 명가치도입니다 명가치노 저는 대구 출신이라 중고등학생 때부터 커피 명가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커피 명가 본점은 대구에 있고 서울에는 성북구에 있는 안안점이 유일합니다 대학 진학 후 서울에서 쭉 살고 있는지라 서울 안안점에서 명가치노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혹시 몰라 덧붙이자면 안안점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장님과 지인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먹었냐고요? 친구랑 같이 먹었습니다 잠은 자다 그 친구는 제가 다녔던 재수학원의 같은 반 친구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고요 당시 저는 삼수생 그 친구는 재수생이었죠 저에 비해 사회성이 훨씬 좋았던 그 친구가 제게 말을 먼저 걸어줘서 친해지게 되었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밥과 디저트를 같이 먹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 친구와 성격이나 취향 진로 등의 공통 분모가 별로 없는데 재수학원에서 쌓았던 정으로 아직까지 만나서 그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동지혜와 노스텔지어가 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재수는 힘들었지만 그 시절 함께 공유했던 천진함과 순수함이 지금은 그리움으로 바뀐 것도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저희는 안함에서 만납니다 언제부터 저희는 제 친구가 있는 강남과 제가 있는 강북 사이의 중간 지점을 안함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안함이 어떻게 강남하고 강북의 중간이야 그냥 둘 다 서로 먼 곳으로 정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시겠어요 한쪽만 가까우면 불공평하니까 둘 다 먼 데로 정합니다 저런저런 이게 다 명가친호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답정너야 답정너 더불어 안함은 대학 가라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안함에서 만나면 항상 가는 곳이 같아요 그 루트를 설명드리자면 왜 이렇게 자세히 이분 꽤 진지하신대요 아니 이원 시인님 쓰신 사연 아니요? 너무 어울려요 지금 제가 믿음이 딱 맞네 시인님하고 일단 안함역 근처에서 만나서 일단 안함역 근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고려대 근처 등촌샤브 칼국수로 갑니다 이거 딴 동네도 많지 않아요? 아무튼 버섯 샤브샤브 2인 세트를 시킵니다 버섯 고기 칼국수 볶음밥까지 먹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커피면가로 갑니다 버스를 타면 한 10분 이내로 도착하는데요 버스 소요시간 내만에 아니 너무 맘에 들어요 이분들에게 일종의 종교의식 비슷한 거죠 너무 리추얼이시네요 경건해 경건해 그곳에서 저희는 둘 다 명가치노를 꼭 시킵니다 다른 메뉴는 고려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명가치노를 너무 좋아해서 한 사람당 두 잔씩 시킨 적도 있습니다 같은 커피를 네 잔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봐야겠는데요 기자가 너무 커진다 너무 웃겼어요 한 잔을 시키고 5분도 안 돼서 둘 다 원샷을 하고 한 잔 더 시킬까? 키득키득 거리며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파트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두 잔 더 시키기에는 너무 부끄러우니 한 잔만 더 시켜서 같이 먹자 등등을 논의했으나 눈물 나 논의했어 점점점 결국 1인 1 음료라는 안목적 룰을 지키고자 둘 다 한 잔씩 더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명가치노를 좋아 아니 사랑합니다 그 맛은 일단 거품이 정말 부드러워요 천상계의 맛 거품 입자 사이로 공간이 많은 것 같은 거리가 먼 것 같은 성기고 힘없는 거품이 아니라 거품 입자 간의 거리가 없는 듯한 쫀득 쫀득하고 말랑한 거품이에요 심지어 달콤한 거품입니다 흔히 먹는 카푸치노와는 좀 다른 달고 포근하고 쫀득한 맛입니다 안 먹은 지 꽤 돼서 또 먹고 싶네요 지금 이그러다가 또 먹고 싶어지셨어 배민으로 시키신 거 아닐까요? 너무 멀어 근데 저의 경우 그리고 무조건 차가운 걸로 시킵니다 뜨거우면 그 거품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쓴 커피보다 단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개피 좋아하시면 많이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 어련히 뿌려 드시겠지 바쁘치노인데 저 입은 너무 좋네요 중요한 게 한 줄 띄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 문단입니다 새로운 문단이 새로운 문단이요 쓰다보니 너무 별것 아닌 얘기네요 다른 사연은 문학적이기도 하던데 점점점 다른 사연은 문학적이기도 하던데 내 사연은 너무 별거 아니에요 둘러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끊고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정신을 잠깐 타비션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문단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친구와 저의 안암역 먹부림 루트는 커피명가가 끝이 아닙니다 커피명가를 가고 나서 고대에서 유명한 김밥집인 고른 햇살에서 참치김밥을 사먹습니다 너무 배부르면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 모처럼 갔으니까 고대에 그렇죠 그렇죠 들은 시간과 비용이 있으니 근데 커피 다음에 김밥을 먹으면 김밥이 부식 아니에요 하하하 하하 아무튼 그렇다 치고 왜 맛있는지 궁금하다 왜 맛있어요 흥미로 된 엄청 크고 기름진 참치김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앞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영철 버거도 먹습니다. 이것도 배부르면 포장해 가는데 핫도그처럼 생긴 버거라서 세로로 깁니다. 아니 그러면 김밥이 후식이 아니네. 아니 그냥 버거가 후식이네요. 3차 후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짭조름한 고기와 케찹의 조화로 아는 맛인데 이상하게 가면 꼭 사먹게 돼요. 한창 잘 먹을 때는 저희는 심지어 샤브샤브, 명가치노, 참치김밥, 영철버거를 모두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식을 커피 그리고 김밥, 버거로 먹은 셈이죠. 또는 식사만 3번을 한 것이 거나요. 이분 철학과 아닐까요? 저 이분과 친구하고 싶네요. 허락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둘 다 20대 후반이 된 후로는 소화 능력이 전과 같지는 않은지 요즘은 샤브샤브와 커피만 먹고 나머지는 포장합니다. 포장해 간 날 밤에 먹긴 하지만요.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사진이 굉장하네요. 이게 명가치노구나. 아련한다 진짜. 사진으로 아련하네요. 저 이 다음 문장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누추한 문장을 귀한 분들께 보내드려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도 조용한 생활을 애청하겠습니다. 특히 슬퍼지려 하기 전에 코너는 저에게 무척 소중해서 요즘 역주행으로 다시 듣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울림. 감사합니다. 지금 고대 앞 맛집 기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할 일인가. 근데 읽다 보니 이분의 매력에 너무 빠졌어요. 빠져들어요. 이렇게 점점. 근데 사진을 첨부해주신 것을 보니까 뭔가 명가치노에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크림 부분이 많다 정도가 보이네요. 근데 이게 거품도 있고 크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카푸치노나 그런 걸 잘 안 먹어서 저도 사진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이스로 드시는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길래 명가치노. 근데 이거 항공샷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계피를 너무 많이 뿌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그 계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복의님인가봐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이 계피를 많이 뿌리면 어때요? 그 커피 전문가시니까 너무 커피 맛을 또 잡지 않나요, 혹시?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계피를 뿌려 마시는 건. 계피의 향이 강해서 아무래도 오버파워링하는 게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 가면 멕시칸 모카라고 해서 멕시코식 모카라고 해서 계피를 굉장히 일부러 많이 뿌려주는 종류가 따로 있을 정도라서 아, 거기는 커피도 핫하게 먹는구나, 멕시코는. 네, 국적별로 이렇게 그 띔을 정해서 만든 커피들이 많은데 근데 카푸치노에 보통 이렇게까지 거품은 있지만 크림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명가치노의 마력 시그니처인가봐요. 근데 저는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렇게까지나 자기가 애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잘 정돈된 대사로 그런 장면을 만날 때 저희가 정말 심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좋은 게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도 우리 각자가 부지런히 자기가 아끼는 것을 애호하며 살고 있다. 자세히 남들이 알건 말건 네, 그리고 그 좋음을 전달하는데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잠시 잊잖아요. 꾸구절절히 이야기하다가 그런 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이렇게 또 자신이 왜 이 음식을 좋아하나 이 커피를 왜 좋아하나를 떠올리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신 문장 저희가 소중히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은 우리 단골손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권혜님 아, 근데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재수학원에서 쌓인 정어로 계속 만나가는 친구분과의 이야기 있잖아요. 약간의 동지혜와 노스텔지아가 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 같다.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를 한다기보다 과거에 만들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들이 있고 사회에 나와서 만났다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절친이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뭔가 되게 동질적인 경험을 같이 한 거죠. 압축적으로 네. 하지만 싸움 시간 때문에 계속 이제 주변에 맴돌고 떠오르는 얼굴 저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네요. 근데 이 코스로 두 분이 다 완료를 하시려면 한 제가 볼 땐 네다섯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맞아요. 이동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느긋하게 아예 날 잡아서 보기와 누구의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떠올리는 게 10대들한테는 학원과 이 간식 후식은 아니고 이게 되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까 학원 가기 전에 끝나고 나서 작은 낙이랄까 요즘은 편의점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긴 한데 학생들이 그런 거 다 하나 학원 앞에 뭐 학교 앞에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소울 디저트를 물어본다면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화실엘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런데 혼자 가면 귀찮아서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써넛이서 우르르 화실을 가니까 중간에 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된 한양 쇼핑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각종 미국의 그런 외식업체들이 하나 둘 웬디스 이런 데 들어오고 아메리카나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그런 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꼭 진짜 리추얼처럼 먹던 게 코니아일랜드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파는 베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메뉴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걸 딱 싱글콘으로 단단하게 떠서 이런 맛이 세상에 있다니 어린 마음에 브라버콤하고는 전혀 다른 그 맛에 혹은 초콜릿 바바리안 초콜릿이라고 진짜 진한 각설탕을 조금 더 줄인 것 같은 형태의 알 초콜릿이 팍팍 박혀있는 맛있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맛은 지금 어느 하켄더즈에서도 그 맛 제 기억 속에 그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바리안 초콜릿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싱글콘하고 그다음에 윈체리라는 도넛집이 있었습니다. 또 태초에 던킨 이전에 윈체리라고 약간 던킨 보다 기름진 도넛이었는데 길쭉한 그 빵에 위에 초콜릿이 완전 덮여 있었어요. 그것도 초콜릿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품명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거 아니면 그거고 둘 다 값이 400원이었어요. 아이스크림도 400원 근데 저희로서는 그게 약간 사치스런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학교 식당 제일 저렴한 데서 짜장면이 4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중학교 때 400원이면 상당히 사치스러운 간식 용돈을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고 하루 중에 그 순간이 클라이맥스랄까?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거죠. 계속 귀여워 두 손을 모으셨어요. 두 손을 모으셨어요. 너무 좋다. 근데 둘 다 업체가 없어져서 그게 지금 그냥 내가 미워한 맛인지 아니면 그때 내 입맛인지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눈 감으면 그 맛이 떠올라요. 학원이라는 하기 싫은 일과 그거를 보완해주는 간식 타임 이게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을 대변하는 디저트가 되어버렸네요. 기저님 10대 중후반 때 400원짜리 디저트가 있었다면 저 초등학생 때는 500원짜리 컵떡볶이가 국민 초등학교 간식 다 우리 때는 컵떡볶이는 없었고 떡꼬치 그런 걸 팔았어요. 교문 앞에서 그럼 피카츄 돈까스도 없었나요? 아 피카츄가 없었구나. 피카츄가 없었구나. 근데 피카츄 돈까스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도시락집에서 어린이 메뉴 시키면 피카츄 돈까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피카츄 빵까지만 배웠습니다. 피카츄 빵이 있었죠. 아 근데 그것도 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돈까스를? 이제는 돈까스를 먹지 않지만 만약에 먹는다면 돈까스까지도 저한테는 후식일 것 같아요. 튀김으로써 귀여운 그 크기 너겟 크기의 그런 거는 후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말 들어보니까 그리고 혜리 기자님 말씀해주신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아세요? 블루이버 있잖아요. 그 맛은 웬만하면 실패하기 어려운 맛인데 저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나 스트루베리 치즈케이크 플레이버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늘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 치즈케이크의 점도가 어떠하냐 그 입자의 단단함과 밀도 그게 그 맛을 좌우하거든요. 지금 케이크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 치즈케이크 맞아요. 그게 살짝 씹혀요. 블루베리 치즈 덩어리 같은 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안에서 이렇게 씹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그 맛이 그리우시면 요즘 하겐다즈에서 출시하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버가 있거든요. 근데 꽤나 비슷할 수 있어요. 1월 동안에는 한정판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한정판입니다. 그리고 1월 동안에는 GS25에서 원플러스 원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겐다즈는 항상 품플러스 원행사를 하잖아요. 원플을 안 하고 원플원을 안 하고 하겐다즈는 꼭 세 통 사야 뭐 두 통값 이래가지고 냉장고가 좁아서 못 사겠어요. 지금 원플러스 원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GS25? 네. 아 들르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꼭 들릴래요. 한군데 있어. 저 오늘 꼭 이원신님이 과대광고 하신 거 아닌지. 아니 이원신 작년 12월까지 제값 주고 진짜 완전 비싸게 샀다가 1월 1일부터 반값 된 거 보고 땅을 치며 쟁여놓으셨잖아요. 정확히는 12월 31일에 이것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냐하면 굉장히 비쌌어요. 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만 7천 원 하잖아요. 거의 만 5천 8백 원이었나요? 세일 안 하면 다 만 원 넘어요. 20분 가량을 서서 고민하다가 가게 주인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 주인이 같이 그 고민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가정하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되게 좋은 아주머니셨대요. 아니 근데 얼마나 티를 내고 지금 키가 되게 헌칠하시거든요. 이원신님인데 장대 같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서 20분을 서있다고 생각해봐요. 사장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무 골똘하게 서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길만 건너면 배스킨라빈스가 있고 그건 훨씬 저렴하다라고 설득을 하셨대요. 근데 맛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건네주시고 들어주셨는데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네 제가 꼭 먹고 싶은 맛이 있는데 15,000을 넘네요. 라고 하자 사장님께서 하지만 내추럴 브랜드를 드시면 두 개만 4,000에 드실 수 있는데 나뚜루 나뚜루 네 나뚜루 나뚜루 시인님이 귀국하신 지 2년밖에 안 되셔서 여러분 언어의 채증상태로 좋았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뚜루 브랜드를 이야기하시더니 하시자마자 저의 표정을 보시고 하지만 그걸로 성이 안 차시죠? 아니 뭘 좀 아시는 사장님이 그렇게 결론이 궁금해요. 20분간 고민을 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을 사서 나왔어요. 올해 한 해 수고했으니 그래요. 보상처럼 주었는데 다음 날인 1월 1일에 1 플러스 1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 나쁘다. 아니 근데 다른 편의점이었어요. 다른 편의점 GS25가 아니었어요. 아 그럼 모르셨구나. 모르셨어요. 그건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진짜 그 사장님은 죄송해요 취소 나오면서 계산을 해주시면서 좋은 청년이세요 이런 말 하셨대요. 바이스크림 고객님께 뭐 좋은 청년이요. 좀 부끄러웠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